수vel 제가 짱이 너무 부족해 희철 아주 막상 찰칵 맥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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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나왔네. 여기다 갖고 왔네.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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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킨 치킨 와도 잘 섞어주면 마 logarithm을 얇게 해줍니다 전부 5분의 2분을 넣어줍니다 감자 치즈로 만들어주세요 다진 대파를 모두 잘 섞어줍니다 소스 rim 모짜렐라 presupo 머리를 끓였어요 마늘 stands by 과자 멸치 매일 깊이 아끼기 국물 고추 물 양념 가위바위바위보 마늘 양파 열어부담 고춧가루 사과 소금 뿌려줍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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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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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스푼 흐어 단무지 지이 겉주 고춧가루 양파 약불복 까짱 물 고춧가루 참치 연어 파 그냥 쌀가루 대파 양파 깨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냠냠 식구들 어떻게 지내셨어요? 요즘은 괜찮죠?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맛있는 거 해왔어요. 오늘은요 치즈 넣고 라볶이 했어요. 이거는 뭐 새우튀김 김말이튀김 또 이렇게 만두 뭐 이렇게 새우 이렇게 해서 튀겼어요.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부추가 있길래 부추도 뜯어다가 이렇게 부추전 붙였어요. 아까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먹읍시다. 어휴 이거 뭐야? 치즈? 치즈. 어휴 이거 뭐야? 치즈? 치즈. 어휴. 자. 또 이건 엄마 먹고. 치즈가 짝짝 늘어나네. 어 치즈가 치즈. 어떠니? 으흐흐. 자. 떡볶이가 그거 뭐 가래떡 떡볶이 같다? 가래떡 떡볶이야. 어. 자 먹읍시다. 먹을 거 많네. 먹을 거 많네. 으흠. 치즈 넣었더니 맛있다. 그리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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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. 정말 맛있어. 이 떡볶이. 음. 이건 치즈가. 달라 붙었어. 맛있는데? 맛있다 그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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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음. 콜라. 콜라도 사왔어? 음. 음. 여기 있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냠냠 식구들 위하여 또 위하여. 위하여. 많아 위하여. 우리 냠냠 식구들 건강을 위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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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하하. 냠냠 식구들 다 건강하세요. 건강이 제일. 네요. 하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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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. 내가 라면 좀 더 먹을까 여보. 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좋다, 뺏어 먹네. 어우, 가리석 되게 크네. 손가락,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는데? 음, 맛있겠다. 음, 그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네. 밥 좀 먹는데 저기요. 응, 가래떡이야. 네. 김말이 하나 먹어볼까? 이건 뭐예요? 그것도 새우, 저거 한 거예요. 이것도 새우야? 응. 만두인가 보다. 응, 떡볶이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되는데. 떡볶이 국물을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되는데. 흐흫 흐흫. 히퍽. 흐흫. 히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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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는 어때요? 일단은 맛있어 아주 부드러워 새우가 부드러운데? 씻어먹어 음 만두가 이렇게 넙적만두야 이름이 후라이판에 이렇게 앞뒤로 지지는데 손 씻기 하려고 기름에 다 튀겼어요 오징어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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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떡볶이 더 주래요? 됐어요? 이거 먹어요? 응 여기다 찍을 데 없어요 만두 네 떡볶이 더 주래요 네 또 새로운 맛이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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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거구나. 새우를 통째로 넣고 만두를 쌌네. 만두를 쌌네. 잘 튀겨졌네. 고소한데. 고소하지. 아이고 세상에. 요소 자갈이 똑같아. 콜라 같어? 이거 봐. 같어? 이건 칵술이야. 칵술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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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먹어야지. 아까 이거 붙일 때 내가 여러 장 먹었어. 음. 아유. 콜라 먹고 물 먹고 그러라고? 아유 아유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. 아이 또 오늘은 또 뭐. 아유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렇게 환절 기능이니까 우리 냠냠 식구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저희들 또 뵈는 날까지 또 잘 계세요.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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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